안녕? 왜 오지? 자, 오늘은 다들 아는 꼰대의 심창훈 씨랑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. 자기소개 한 번 하시죠. 어... 어? 할 거 없으면 나오는 심창훈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할 거 되게 많아요. 오늘 할 거 많고. 그래서 오늘 가슴 운동을 할 거예요. 이 양반 맨날 프리에이트만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머신으로만 프리에이트도 안 하고 머신으로만. 여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워밍업 필요한가요? 목 아픈 척 하지 마세요. 목 쉬었어요. 목도 좀 듣기 불편하셔도 감안해주세요. 목소리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. 얼굴만 불편하니까. 워밍업 할 거예요? 벤시프레스 하자. 아 왜 프리 안 할 거예요? 프리 일을 안 할 거예요, 오늘. 프리 말고. 플라이 플라이. 플라이? 머신으로? 아니면 케이블로? 아니, 머신 플라이. 아 머신 플라이. 케이블하고 저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. 나도 알아요. 그래. 모양이 다르잖아. 아이, 좀 똑바로 해봐. 이 최선을 다 하는 건데. 아, 진짜로? 그, 이분이 어디서 수업하시는지는 알죠? 저 감안이 아프니스라고 면목 중에 있습니다. 둘. 얼굴 작게 찍어주세요. 일곱. 그거 현대 기술로 안 돼요. 이분은 얼굴이 큰 게 아니고 목이 존나 두꺼워가지고. 목이랑 목이랑 일자예요. 그리고 귀가 없어요. 앞에서 이렇게 찍잖아요? 귀가 안 보여요. 목이 좋다. 그래서 커 보이는 겁니다. 그쵸? 운동은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. 맨날 프리에이트로 하는 게 아니고. 이거 할 때 팁 좀 주세요, 팁. 네, 제가 드릴까요? 네. 얼마 드리면 돼요? 아니, 목이. 아, 나 플라이 잘해 요즘. 봐봐. 아니, 바보라니까. 인상 쓰지 말고. 바랐다니까. 아니, 좀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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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 아, 인클라인을 해야죠, 이제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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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여기라 구해요? 왜 여기라 구해요? 왜 여기라 구해요? 멋있으니까. 하아. 이게 좀 더 멋있어. 다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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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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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 괜찮은데? 괜찮죠? 진짜 이거 찾아가지고 몇 개월을 고생해서 산이 멋있는 그럼 그거 보고 산 거야 이번에 들어오는 거 조금 아구창에다가 얘 이렇게 들 때 꺾지 마시고요 안 꺾어요? 좀 이렇게 마시래요 아니 코를... 그래서 얘 여기에다 호흡 불어넣으면 체스톡이 저대로 되거든요 여섯 일곱 이거밖에 못해요? 힘이 이거밖에 안해? 나? 저기 옥씨 백... 저항 운동이잖아요 저항을 좀 받으면서 하세요 다 똑같이 소리하네 군데들 저번에도 저항을 받으라고 진짜 저항해버리고 싶네요 떠주세요 이거 좀 무겁거든요 뭐야? 처음에 꼽아주세요 어! 하나 둘 셋 으악! 네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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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으악! 아냐아냐 뭐해 으악! 으악! 안 덮으세요? 네! 하나! 으악! 둘! 으악! 셋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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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보자 원판정리 나중에 너가 해 원판정리 나중에 해 선회병! 원판정리 하래 하나 우리 우리 사양이 뭐가 달라지긴 했네 에? 뭐 한 척 먹었지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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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근해서는 못 바꾸는데 다섯! 하나 이 사람 되게 약하네 그치? 약해 나도 되게 약해 그치? 약한다고 안다고 프레이트 진짜 안해? 지금 딱 할 타이밍인가? 한 개만 하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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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또 얘기 들어줘야지 그치? 인플라인 덤벨프레스 꼰대들은 저걸 못 버려 꼭 뭐 저거 프레이트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또 한 번 말 들어줘야지 그치? 또 안 들어주면 삐진단 말야 그치? 프레이트가 가슴 운동이나 어깨 운동은 잘 돼요 알아요 머신보다 더벨프레스 할 줄 아나? 모르지? 안하니깐 하고 싶지도 않지 그냥 냈다 그냥 빠세 빠세 호 빠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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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옹 우옹 하니 하세요 너 몇kg니? 와우이씨 110파운드면 몇kg야? 더 묵은 것도 있어요 150파운드까지 준비 할 수 있냐고요 아까 안 봤어요? 그냥 냅다 주십니다 이정도는 아이 뒤에 서 계세요 왜? 혹시 모르는 불상사가 숨길 수 있으니 빠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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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옹 마세! 야! 안 밀려! 아 진짜! 아 뭐하는 거! 어떻게 밀어? 야! 같이! 우와 진짜 안 밀리는데? 어떻게 밀었어? 그러니까 까불지 마세요! 엄청난 사람입니다! 아 뭐! 난 130파운드! 까불지 말라고 다들! 어? 개기지 마! 나 진짜 실제 룩이 존나 커! 와이 웨이트! 이런 거는 바로 보호대도 안 차고 그냥 바로 갈게 하지 마시고 뭐 씹어 깔짝깔짝 팔꿈치 보호대 이딴 건 필요 없습니다! 바로 조집니다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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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! 야! 야! 하이! 하이! 박스! 아! 박스! 오케이! 야! 두 개 다 보조! 후 후! 번쭙! 하나 더! 빠! 빽! 야 Monroe! meden 여덟! 왜 프리웨이트 하자 그래? 아 이거 비밀변경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또 아 힘들어 오 힘 개 peng 빨리 오십시오! 빨리 오세요 까불지 마세요 130파운드 못 돌면 130파운드는 쩐다 너 몽골사람 아니냐고? 저번에는 제주도 사람이라도 이때는 사람하고 이젠 대놓고 몽골사람이라고 하네 하나만 더 으악 힘들어 존나 멋있어 원래 보디벨딩은 가다로 하는 거야 자기의 취해 가지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끝까지 좀 짜 끝까지 좀 운동은 해담하네 졸려 으악 오케이 아 한 세대만 더 형 잘 들어오죠? 응 내 루틴대로 운동하잖아? 오늘 무조건 좋아하죠 진짜로 뭐하는 거야? 절정수축 나 아직도 하는 거야? 찢어야지 찢어야지 발디발디 찢어야 돼 빨리 끝 자 케이블 크로스오버 알았다 오버 알았다 오버 이거 정품이야? 정품이구나 난 짭 안 씁니다 난 짭 써 알겠습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마음껏 쓰십시오 셋 여섯 일곱 프레스 하고 있네 프레스를 하세요 왜 내 맘이야 아 이거 뭐야? 에? 고추 그립 어 여덟 아홉 열 아 아 아 운동하는게 뭔가 바뀌었는데 진짜로 이야 이제 얘기해줘 알았지? 가서 송기인한테 얘기해줘 알았지? 운동 잘한다고 이제 그 새끼 나 개무시하거든 야 운동 생각보다 존나 잘해졌다고 깜짝 놀란다고 뭐 이제 송기인 보고 있냐? 아 존법 새끼 삼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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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삼두 머신이에요? 삼두 일단은 삼두 머신 몇 개 있는데 삼두 머신 세 개 있습니다 세 개나 있다고? 아 저 로프로 먼저 푸시다운 먼저 하고 그 다음 넘어가죠 여기 쓰고 계세요? 아니요 아 예 어차피 제가 쓸 거였어요 아 아 두 개 달려있네 네 투위에요 이런 거 본 적 없죠? 이게 되게 좋아요 오 신기하다 이거 처음 봤어 두 개 같이 움직여 신기한 게 많아요 한 번쯤 와보신 만해요 그 중의 하나가 접니다 다 왔어 뭘 왜 이렇게 가볍게 해 여덟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넷 이게 삼두는 팔 방향이 네 뒤로 빠져야 돼요 뒤로 뺐는데요? 어 너는 그냥 어깨로 하는데? 어깨로 한다고? 어 나 삼두에 다 들어왔는데 봐봐 잡아봐 뭔데 하는 거야 오오 팔 좋은데 오오오 나 팔 좋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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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얘기했지 가슴 운동할 때는 삼두루 다 들어야지 팔 커진다고 아까 130파운드 삼두루 든 거야 괜찮지 않아? 이 정도면? 아닌가? 관장치고 괜찮지 관장치고 괜찮은 건 뭐야 야 아우 못해 운동 왜 이렇게 잘 되냐? 나랑은 원래 다 잘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야 내가 운동이 안 되는 날이 없거든 그래도 이거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내년 되면 환상이 18년이네 내년에 40이다 이제 아 40 찍고 18년 저거 할 거예요 이거 저기 뭐야 웨이트 세미나 할 거거든요 신청해서 많이 오세요 웨이트 세미나를 어디서 할 건데요? 공중에서? 아 오짐해서? 어 나랑 얘기가 안 된 건데? 지금 했잖아 야 나도 세미나나 해볼까? 어떻게 생각해? 나 세미나 하면 근데 많이 올 걸? 나는 돈 많이 안 받을 거예요 많이 안 받고 거기에 신청하시면 어차피 오영준 올 거니까 오영준 세미나 안 가도 돼요 예? 예? 무슨 소리죠? 나는 돈 많이 받을 거예요 인당 30씩 자 소감 뭔 소감? 네? 뭔 소감? 오늘 운동에 대한 소감을 얘기해야지 내 운동 소감? 아니 아니 오늘 전체적으로 운동을 했던 소감 나한테 배워서 어떤 걸 배웠다 앞으로 더 열심히 배우겠다 뭐 이런 거 오영준이가 예전보다 운동이 많이 좋아졌어요 오시면 한번 오시면 운동 잘 될 수 있는 환경이니까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고 가끔 저 있으면 인사도 해주시고 운동 가르쳐 드릴게요 공짜로? 내가? 아니 말이 이상하잖아 가르쳐 드릴게요 하면 오겠지 아니 뭐 여기다 가르쳐 주시면 하나라도 알려줄 수 있지 아 근데 말을 못 건다 대부분 보면 말을 못 건더라고 존나 무서우니까 눈 이렇게 뜨고 다니거든 밖에서 걸어가다닐 때 눈 이만해요 이 사람 실제로 보면 어 눈이 개 커 여튼간 오늘 심창훈씨가 저한테 운동을 잘 배웠대요 그래서 앞으로도 몇 분 불러가지고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운동 좀 못해 아니 뭐 운동하는 사람이 130파운드를 못 든다? 다음번에 또 심창훈씨 만나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밥 먹읍시다 야 빡세네 밥 먹으러 갈 거요? 어디? 아니면 여기서 먹어? 뭐 먹을게 아니 먹으면 뭐 스테이크집 저기 옆에 가고 오류에 있는 하던데 여기서 그 저 잠배기 도시락 저 2개만 빌려주세요 그럼 여기서 그 저 잠배기 도시락 저 2개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잠시 후에 감사합니다.